꽃 냄새 좋지? 꽃 되게 유치한 얘긴데 하늘나라를 가면 만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얘기를 못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떠나는 날이 언제 되더라도 오빠가 갈 테니까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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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애 대부분을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낸 오빠였지만 어느 순간 너무나 바빠지 그래서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신경도 안 쓰는 오빠 근데 뒤늦게 찾아와서 반성하는 오빠 오빠 평생 한강 다리 자장으로 건너는 건 처음이다 네 평생도 처음이지 여기 봐봐 여기 한강 미안해 아우 엄청 건강했네 아우 엄청 건강했네 정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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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영